기술원은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국민건강증진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학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의학은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국민참여형 건강보험사업 공모전에 제안한 치유농업을 통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에 질질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치유농업을 통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 운동과 텃밭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로 차려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술원과 대경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중 참가자 30명을 모집해 6월과 7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지역대학교와 협력해 치유농업을 통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도 검증할 예정입니다.